고추가 매운 거 안 매운데? 어? 배고픈데? 배고픈데 채워야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네 밥 맛있다 밥 맛있다 와 지찬이 잘 먹네 눈물 나게 맛있겠다 고추가 매운 거 안 매운데? 아 뭐야 밥 먹다 야 배웠다 야 야 물 대신 비 밥 대신 흙 아 참 이러시면 안 되는데 물 대신 비 밥 대신 흙 음 맛있다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야 오 이제 드디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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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날 달려 고춘기까지 많이 흔적이나봐요 많이 나중에 한번 아 카메라가 배불리게 먹고 대박이야 우와 우와 한입에 다 일어나봐 발굴 발굴했는데 몇 시점에 있어 물떡이라는 거예요 물떡의 행복 네 그런 날 때 한 번만 주고 그 같은 맛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진짜 500밖에 없으면 이거 먹을래 네 진짜 따다 저 옛날 점심이었어요 형은 중독성이잖아 시작 오 오 우와 태그 태그 너무 빨라 이거 너무 빨라 이거 뭐야 뭐야 왜 다 먹었어 뭐야 뭐야 왜 다 먹었어 자 다 먹고 와 진짜 다 먹었어 13초 태그 13초 태그 13초 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웬일이야 와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지금 서러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황혜이 엄마 어 어 왜 이렇게 귀여워 먹여 한 번만 한 번만 아 왜 하나도 안 맵구만 그래 그거 안 매운 고추야 맞아요 하나도 안 매워 맵잖아 방금 그 표정 뭐야 그럼 한입 더 드세요 그쵸 그럼 승민이 형을 먹기 하나도 안 매워 한입 더 먹기 제가 왜 먹죠 좋아요 겁나 매워요 전혀 맵네요 잠깐만요 이거 뭐 낫다리에서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재료예요 재료 너무 매워 너무 매워 해볼까요 해볼까요 진짜 형 저 진짜 싫다 싫다 못 먹는 거 해 못 먹고 오리 못 먹고 우유 못 먹고 우유 못 먹고 이건 싫다 싫다 못 먹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잘 먹어 아니 아 아니 아니잖아 옆에 옆에 빵빵 치는 거 말하고 우유는 못 먹는데 책스 초코는 먹을 수 있어 우유는 못 먹는데 시리얼은 먹을 수 있고 이거 이거 대박 형 흰 우유는 못 먹는데 흰 우유 밀크캔디는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이거 오징어는 못 먹는데 영화관에 파는 버터 오징어 해산물 절대 해산물 절대 해산물 절대 못 먹는데 돼지고 어 거기서 왔어 형 왜요 왜요 이거 내가 웃겨서 왜요 왜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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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자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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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흰 흰 와 시 흰 흰 뭐가죠? 흰 흰 흰 흰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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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마셔주세요. 아유 연기하시네요. 한 잔 먹고. 한 잔 먹고. 한 잔 먹고. 한 잔과 두 잔을 위하여. 지금 승민이 주찬 거로 마시고 있고요. 주찬이 승민 거로 마시고 있죠. 저 그걸 찾으면 되는 건데. 지멍금 빨리 마셔주세요. 맥시멈 투골각으로 갑시다. 눈치. 에덴ㅣ. 아뇨, 아뇨, 아뇨. Gallery. 네? 네. 왜. 저에게 깨울 것 같은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